지금뿐이 바로 바라내는게 아니라 구원단체로 바라내는게 아니라 바위구름 속에 가막사고 해먹는 단식이 되니까 그 부분에 구원단 그냥 이해보는거 자, 이 고름초니까 이곳이란게 중국북북북하고 우리나봇마다 더 잡을 시킨거에요 우리나봇북북은 상기가 되게 좋고 이런 부분은 상기가 없는데 조금씩 크고 중간단계는 이렇게 구원을 하려면 컴팩타설이 이런나무 가시가 없어요 저 윈이 거의 발달 안해요 컴팩타설이 이런나무구나 나는 맨날 저거 날개있는 놈아 감사한거만 봤잖아 이게 일이 많았는데 뭐지 이게 우리나라에 저는 이거하고 이거 두가지는 해보고 싶은데 많이 뜨잖아요 이사라진 이사라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